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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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활동 기간이 아니지만 뮤직뱅크에 놀러 오게 됐습니다 네 활동 기간이 아닌데 이게 또 영광스러운 기회가 와서 제가 또 오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동현이도 만나고 건이, 환웅이도 만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까 동현이한테 말 안 하고 왔는데 너 여기 왜 왔냐? 이러니까 환웅이가 옆에서 야 이거 큐시트 봐봐 누구랑 하는지 봐 딱 백재원 선배님이랑 4개의 긴일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웃으면서 와 너 진짜 떨리겠다 이렇게 말해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엄청 놀리더라고요 긴장될 것 같다고 오늘 오늘 Back to the 1998년 제가 또 1998년생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기의 사탕으로 열심히 한번 네가 원하는 그 말은 뭐야 내게 말해봐 사랑해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네 귓가에 해줄게 왜 그래 다 네 귓가에 그냥 엑소 이렇게 깨끗하게 무대가 끝났습니다 맥정 선배님이 저희 팝사지 쳤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 왜 소를 먹었고 돼지를 먹었어 저 소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에이 갑자기 성원을 하니까 갑자기 만났는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냉면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알았어 멋있게 연습 장면 보니까 이거 방향 지쳤더라 틀린 거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맞을 거인데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부탁할라 섭외할라 너무 영광이죠 저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 진짜? 아 너무 영광이죠 그러면은 그날 얘 혼자 와서 지 노래도 하고 내 것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은 불러면 좋겠네 그럼 프레임으로 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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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잖아요 나 오늘 밥 쏘는 거 못 봤어? 그냥 쏘고기는 너네가 못 먹었잖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시간 대회 와줘서 보면 알았다 안녕 안녕 네 데뷔를 하고 박지영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현미 현미가 또 아름답고 멋진 무대를 한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원더랜드 스트레이트 너무 영광이었어요 많이 제 솔로 대회보다 더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